아아... 아아... 까기... 미안하다! 이거 보여주려고! 어그로그로다! 그 후기! 숲의 한참 zamana 희망하는 부엌 응... 근데 진짜 불커드 보여줘 응? 불커드 이상해 진짜...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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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태씨 아탐가 왜 이렇게 옥기지 않나요? 진짜? 아탐가? 아탐가? 아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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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. 오이 갓! 너무 좋아 이야.. 진짜해? 집사2개 집사2개 배에 들어가서 집사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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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콘드라 엄청 무시하네 오이! 오이! 김쩡 씨!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전장찌개가 맛있어 전장찌개가 맛있어 한국에 있다면 이거 먹으려고 하는 슈퍼? 응? 진짜 맛있어? 전장찌개? 왜 전장찌개가 있었어? 다시 전장찌개가 있었어 전장찌개 전장찌개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 또 있어요 김경찌개 아하하하 뭐? 장애 아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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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lar 잠이 넉니깐 ㅇㅇㅇ ㅇㅇㅇ 엉글이 뭐지? 이게 뭐지? 뭐지? 엥글 이거 뭐지? 지금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엥글이네 이따기 마! 뭐지? 지금 너희들이 뭘 먹을까? 사운드로 듣고 뭐지? 뭐지? 스마일 뭐지?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! 아 아파! 아 아파! 그리고 어떻게 됐지? 설거지 쓰러 놓다며 가위바위보 시바스인데 텔레파시 매치하니 주먹 가위보 콧나 순방대 짓도 하자 텔레파시 이미타이니 마켓테이터가 설거지하기 네 가위바위보 네 참기나 네 그 후기 그리고 코치 키티미떼 키티미떼 볶음밥 타멘테미떼라고 아니 코치 키티미떼 난 너 볶음밥 타멘 아아 아 이제 구독자가 많이 해 그리고 엔키르스라 impeded 아 이제 오고 따가는데 뭐 키티비때맛 키티미를 봤어? 아 그락자 냄새 뭔 소리 냄새가 부른네 설렘 quel 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자기 와다 x3 와다 x5 네? 와다 어!? 됐어! 됐어! 잠시만요 슈스! 슈스! 네 나가자!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저희가 방향대로 화이트 머스크 향을 샀는데 좋은 향이 있으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화이트 머스크 샀는데 무야호 이게 뭐예요? 매치고 자지 매치고 자지 별로 안 매울 것 같은데요? 정말 그렇게 맵습니까? 매워요? 아니 안 매워요 그쵸? 안 매울 것 같아요 네 카레소스 들어오세요 라고 해야지 너요? 그럴까? 들어오세요 어서오세요 저희 사장님 네 가게 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? 300만원입니다 하루 종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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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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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크리스마스! 지금? 와! 매콤하네! 왜? 불닭볶음면이 달라요? 뭐? 와! 이 사람은 뇌운처로 먹을 수 있어요? 응 정말 매콤해요 불닭볶음면은 사실 딱 먹으면 너무 매콤하지만 한국은 엄청 매콤하지만 한국은 구찌이 너무 매콤하니까 진짜 기다려 기다려 응? 왜요? 와 대박 일본에서 엄청 매콤하니까 다 먹겠습니다 아... 아... 사실 일본지면 깔아지 않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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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뭐... 깔아지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? 어떻게요? 누워 누워 이렇게 아...! 웃어 요오 요... 비비 떼는데 하나둘 남은 날 왜? 빨리 며칠 시원해서 쇼니 아... 시원해 이네 며칠 시원해서 쇼니 며칠 시원해서 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